네. 반갑습니다. 달람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데크를 좀 깨끗이 치워놨죠 다시. 근데 이렇게 데크에서 오프닝을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귀농귀촌을 하시거나 전원주택에 살면 이 데크를 무조건 하게 돼 있어요. 이 나무 데크를. 이 나무가 주는 이런 만족감이 좀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평평하게 나오는 공간감 때문에 이런 데크 시공을 많이들 하세요. 저희도 지금 집 앞에 이렇게 데크가 있고 집 뒤에도 데크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정원에도 데크 시공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정원에다가 화단의 경계면을 이 나무 데크로 해 놓으면 굉장히 이쁩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중간에 약간 무대처럼 만들어 놓으신 분들 계신데 이 데크가 너무 예쁘긴 한데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뭐냐? 중간 중간에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오일 스테인의 종류가 너무 제한적이에요. 색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나오던 이런 체리색이나 검정색 이런 두 가지 색상으로 거의 사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거기다 페인트를 칠해버리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나무가 섞기 시작하고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 프리미엄 브랜드 베어 페인트에서 나온 수용성 스테인입니다. 수용성이면서도 저희 집에 있는 합성 데크 그다음에 목재 데크 두 군데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색상이 너무 다양하니까 여러분들이 집안 분위기 정원 분위기에 맞게끔 색상까지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집 DIY를 한번 해 볼 건데 아주 자세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 드릴 거니까 이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초보자분들도 따라 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디테일하게 시공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영상을 보시면 중간에 나눔을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눔을 진행하면 되는지 응모 방법까지 자세하게 안내를 해 드릴 거니까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면 여러분들은 오늘 꿀팁도 얻고 나눔까지도 봐줄 수 있는 일석이조. 일석삼조의 기회 얻어 가실 수 있겠습니다. 네 영상 끝까지 봐주시죠. 가시죠. 자 오늘 작업할 저희 집 데크입니다. 현재 상태가 지금 간단하게 기구물만 치워놨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막 중간중간에 얼룩덜룩 하죠. 이렇게 얼룩덜룩하고 저쪽에 보시면 지금 흙도 좀 많이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볍게 청소를 좀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보양작업까지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보양작업하는 방법, 청소하는 방법, 시공하는 방법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이고 여기 왕쓰레기 있다. 왕쓰레기. 왕쓰레기. 나와 청소하게. 이렇게 구석구석 빗자루를 안 쓰는 데는 청소기로 좀 빨아 들여주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빗자루하고 청소기, 에어블로우 이런 걸로 간단하게 청소가 끝난 다음에 저희는 그나마 합성 데크가 좀 덜해요. 그런데 목재 데크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흙이 막 눌러붙어 있거나 껴 있거나 이런 데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는 이런 물청소를 가볍게 해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아니 물청소를 하면 어떻게 오일스테이 마르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용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청소를 하시고 대충만 마른 다음에 바로 작업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물을 뿌려놨죠. 최근에 날씨도 좋고 선선하고 습도도 없어서 금방 마릅니다. 이렇게 밑작업이 끝났으면 이따 보양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마를 때까지 시간이 좀 있어야 되니까 간단하게 커피 한 잔 하고 보양작업하러 가시겠습니다. 보양작업이란 페인트를 칠할 때 페인트가 묻지 말아야 될 곳을 보호하는 테이핑 작업. 그거를 보양작업이라고 하는데요. 보통은 이 마스킹 테이프 얇은 거 보시죠. 그리고 여기에 커버링 테이프 이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마스킹 테이프는 면과 면의 경계면, 그죠? 벽과 바닥의 경계면 있죠? 칠하는데. 그런데 붓을 들이대도 반드시 벽면에 묻어요. 그런 부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작업하는 거고 커버링 테이프 같은 경우에는 넓게 뿌려서 분사하거나 아니면 벽면 전체를 칠할 때 창문이라든가 창문 틀 이런 부분들 있죠? 그래서 넓은 면을 보양할 때 이 커버링 테이프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바닥과 면 위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 마스킹 테이프 위주로 시공을 하면 되겠습니다. 보통 초보자분들이 이 마스킹 테이프 하는 거를 잘 안 하시려고 하거든요. 귀찮아서. 그래서 아 뭐 붓으로 조심조심해서 하면 되겠지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든 이 마스킹 테이프를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칠하다가 이 벽면을 오염시키는 결과가 오니까 귀찮은 작업이지만 초보자분들은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전문가처럼 깔끔하게 작업이 나옵니다. 테이프는 이렇게 손쉽게 끊어지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미처 다 안 닿는 부분들은 이렇게 여러 번 작업하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마스킹 테이프가 끝냈습니다. 한 곳과 안 한 곳에 나중에 엄청 차이가 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런 바닥면에 있는데 칠하다 보면 어때요? 붓이 흙에 다 묻죠. 그렇죠? 그러면 붓이 오염돼서 금방 버리게 돼요. 그럴 때 이런 종이 박스 날개 부분 있죠? 그 부분을 딱 밀어 놓고 바닥에다 딱 대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칠해서 나가시면 이런 바닥 부분도 버리지 않고 깔끔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닥이 금방 말랐습니다. 요새 날씨도 좋고 너무 좋아요. 작업하기.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저희가 오늘 작업할 토우프 색입니다. 일명 두더지색. 저희가 이 색을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 이런 체리색이나 어두운 색 같은 경우에는 시골 생활할 때 흙이 묻으면 티가 너무 많이 나요. 너무 지저분해 보여요. 그리고 이런 색상을 또 한 이유가 뭐냐면 데크 색상이 이런 체리색이거나 아니면 검정색 계통에 어두운 색 딱 두 가지 종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집을 좀 산뜻하게 보이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근데 저희는 요 토우프 색을 딱 선택을 해서 흙이 묻어도 좀 깔끔하면서도 집이 좀 더 밝아 보이는 그런 효과를 얻으려고 요 토우프 색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페인팅을 하실 때는 요런 페인팅 전용 트레이와 그리고 붓 이렇게 롤러를 꼭 구비해 놓고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 롤러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손잡이를 분리하면 요렇게 핸디형 롤러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구비해 놓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에 다 소품까지 판매하고 있으니까 요 페인트 구매하실 때 한꺼번에 같이 구매하시면 됩니다. 저희 거 보시고 구성품 똑같이 따라 하셔도 돼요.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트레이에 붙기 전에 한번 섞어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섞는 것도 파는데 요건 그냥 막대기 아무거나 하세요. 이게 수용성이라서 그런지 확실히 냄새가 없어요. 그래서 여성분들이나 어린이분들 같이 작업할 때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보통은 신나 냄새가 장난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시죠?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저가 오일 테인들 대부분이 다 신나로 되어 있습니다. 신나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저가일수록 그러니까 싸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붓으로 이렇게 묻힙니다. 처음에.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스킹 테이프 잘 발라 놓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붓으로 끝에서부터 칠하시면 돼요. 이렇게 편안하게 묻을 거 걱정 안 하시고. 그리고 이걸 두 번 칠할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너무 진하게 바르려고 노력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렇게 나무 결대로 칠해야지만 잘 칠해지니까 이렇게 붓으로 편하게 칠하시면 됩니다. 끝에 부분들 그냥 과감하게 과감하게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페인트가 또 좋은 게 뭐냐면 추가로 여러분들이 희석을 안 해도 돼요. 그죠? 있는 그대로 부어서 바로 바르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비율 때문에 사고 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부어서 농도가 딱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칠하시면 되니까 그것도 너무 좋아요. 초보자들이 사용할 때는 어쨌든 초보자들이 손을 많이 안 되는 그런 구성으로 만들어 주는 게 제일 좋죠. 자 보시죠? 이렇게 마스킹 테이프를 안 하면 이런 데 다 묻은 거예요. 지금. 이게 안 묻을 수가 없어요. 붓질 하다 보면. 그러니까 꼭 마스킹 테이프 하세요. 귀찮더라도. 자 이렇게 붓으로 끝부분을 마무리 했으면 이 롤러로 이제 칠해줄 겁니다. 이 트레이가 또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푹 적신 다음에 푹 적시세요. 처음에 푹 적시세요. 이렇게. 이 빨래판 같은 데다 이렇게 살짝 짜주셔야 돼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렇게 슬슬 바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무 결이 이쪽으로 나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결 방향으로 바르셔야 깊게까지 잘 발립니다. 그리고 무늬도 살아나고. 그러니까 이 결 방향으로 잘 발라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결대로 안 하게 되면 이렇게 중간 중간에 잘 안 들어가죠. 이렇게. 이빨 빠진 것처럼. 이렇게 당기는데 이렇게 결대로 하면 이렇게 끝에까지 잘 들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결대로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어디는 좀 진하고 어디는 좀 연하고 얼룩덜룩 하잖아요. 말씀드렸다시피 두 번 칠하면 다 좋아하시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처음부터 너무 염려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래서 이렇게 저희처럼 넓은 면적을 할 때는 롤러를 좀 큰 걸 선택하시고 좁은 면적을 하실 때는 롤러를 좀 작은 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페인트가 사용되는 양도 본인의 바닥 색깔에 따라 좀 다릅니다. 본인이 바닥 색깔이 좀 많이 어두운 색이면 이렇게 저희처럼 밝은 색으로 할 때는 조금 많이 발라야 되겠죠. 그죠? 근데 본인의 데크가 밝은 색에다가 밝은 걸 할 때는 얼마 안 발라도 되겠죠. 사용량은 바닥 색상에 따라서 또 영향을 받으니까 저희 거 한 거 총 정리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1차 작업이 끝났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용성인데도 불구하고 금방 말라요. 만져보시면 금방 티가 납니다. 그래서 1차 바로 나서 커피 한 잔 딱 하시고 바로 2차 작업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저도 커피 한 잔 마시고 2차 작업 마무리 작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2차 작업 하는 것도 코너 부분은 먼저 좀 발라주셔야 돼요. 2차 작업도. 그래야 나중에 롤러가 들어가지 않아서 이상하게 색이 나오는 참사를 면할 수 있습니다. 자, 보이시죠? 양말 톤. 이렇게 칠하다 보면 손에 이렇게 묻을 수도 있잖아. 근데 이건 수용성이잖아요. 그죠? 손에 묻으면 그냥 물로 씻어버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볍게. 다 씻겼죠? 자, 이제 2차 본 페인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1차하고 2차하고 차이가 나죠? 그리고 얼룩덜룩한 부분도 거의 없어졌죠? 이렇게 진하게 되면 얼룩덜룩한 부분이 커버가 된다. 1차 때 너무 공들여치지 마세요. 이렇게 작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오늘 저희가 작업한 면적이 한 5.5평 정도 돼요. 근데 이게 지금 저희가 사용한 제품이 여기 4리터 제품이거든요. 이 정도면 지금 저희가 많이 남았어요. 제가 보니까 4분의 1 넘게 남았어요. 한 3분의 1 정도 남았습니다. 근데 이 정도면 8평까지는 무난하게 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5.5평 오늘 작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많이 남았어요. 그리고 여기도 남아있고. 그래서 평수 계산하는 거는. 가로 세로 면적 있죠. 그래서 가로 이 미터 세로 십 일 미터다 그러면 이 곱하기 십 일은 이십 이잖아요. 삼 점 삼으로 나눠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게 평수가 됩니다. 그래서 본인들 데크 면적 가로 세로를 곱해 주신 다음에 삼 점 삼으로. 나눠주시면 몇 평이 나오죠. 그러면 요거 가지고 한 일곱 평에서 여덟 평까지도 작업이 가능하니까 맞게끔 주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렇게 작은 것도 나오고 대용량 제품도 나오니까 아주 큰 면적을 작업하실 때는 처음부터 대용량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작업한 수용성 우드 스테인 말고 페인트 룰들도 많이 나오니까 고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보셔서. 이것저것 한번 구경해 보시면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이렇게 제품을 칠하면서 한 가지 의문점을 가지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아니. 우드 스테인은 보통 이렇게 목재에 스며들어서 나무도 보호해 주고 이런 건데 나무가 손도 쉬게 해 주고. 이건 우드 스테인이긴 한데 이렇게 위에 페인트처럼 이렇게 발라버리면 나무가 손도 쉬는 거 아냐. 이런 의문점을 갖고 계신 분들 계시죠. 이런 분들은 약간 이쪽에 지식이 좀 있으신 분들이에요.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근데 이 프리미엄 제품을 사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요렇게 우드 스테인인데 요렇게 다양한 색상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상도 가지고 있으면서 나무가 솜을 쉴 수 있도록 그렇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요런 프리미엄 제품들을 사용하는 겁니다. 요렇게 이름이 있고 좋은 제품들을 사용하셔서 여러분들 요렇게 원하는 컬러도 내보시고 데크도 조금. 오래 깔끔하게 한번 관리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용하시다가 이렇게 남잖아요. 남으면 이거 수용성이니까 어때요. 남은 것들은 이 통에다 다시 넣으시고 여기 통에 보시면 밀폐가 돼 있잖아요. 그죠 밀폐 뚜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거를 다시 탕탕탕탕탕탕탕탕 쳐 갖고 꽉 닫아 놓으시면. 며칠이고 두고두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런 제품들은 수용성이니까 가서 수도가에서 쭉 빨아갖고 보관하시면 나중에 얼마든지 재사용이 가능하니까 이 수용성이 굉장히 이점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고렇게 추가적으로 두셨다가 사용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아참 저희가 나눔 진행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어느 땡땡 페인트 어떤 페인트인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거기서 두 분을 추첨해서 여기 담당 과장님이 계시거든요. 고 분이 이제 저희가 선정해서 보내주시면 저희랑 동일한 제품을 하셔도 되고 다른 색상을 난 굳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좋은 게 많다. 나 다른 걸 하고 싶다라고 하면 고 과장님하고 연결을 해드릴 테니까 추가로 한번 다른 걸로 바꿔도 되는지 문의도 한번 하셔서 요렇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한번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댓글 많이 응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구독을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댓글을 다시면 요 당첨이 취소되니까 요 영상을 보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누르신 다음에 알람 설정까지 하신 다음에 꼭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이 알람 설정을 하는 게 중요해요. 알람 설정을 해 놓으셔야지만 저희가 이제 당첨되신 분들한테 댓글에 이제 댓글을 달아주세요. 당첨이 됐으니까 주소하고 좀 보내주세요라고 답글을 달았는데 연락이 없어요. 왜냐면 저희가 댓글을 달아내면 알람이 가요. 본인 채널에 이렇게 위에 종 모양의 알람이 딱 떠요. 그러면 이제 내가 당첨됐구나 그걸 알 수 있는데. 이 알람 설정을 안 해 놓으시니까 모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가 경과하면 제품을 이제 다른 분한테 저희가 임의로 그냥 지급을 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지금 종종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앞으로 나름도 많이 진행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해 두셔야 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처럼 이제 합성 데크에 참 하실 분들도 주의사항 하나 말씀드리면 처음에 합성 데크를 갖고 오시면 겉에 이제 약간 오일 처리가 좀 돼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 년 차째는 이런 오드 스테인을 바르면 잘 안 발리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처럼 올해 이제 사 년 오 년 이상 사용하다 보면. 겉에 코팅층이 다 벗겨져서 오드 스테인이 잘 먹거든요. 그랬는데 나는 일 년 차인데 색상을 좀 바꾸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 브러쉬 있어요 브러쉬. 금속 브러쉬가 다른 솔 같은 거 갖다가 조금 위에다가 요렇게 삽혀지다듯이 삭삭삭 한 다음에 하시면 굉장히 더 아주 말끔한 작업이 된다는 거 미리 꿀팁으로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을 대부분은 목재에 사용하시겠지만 저희처럼 합성 데크에 사용하시려는 분들은 곧 꿀팁이니까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보시면 바닥에 거물거물하고 더럽고 오염된 것들이 많았거든요. 지금 보시면 깔끔해요. 그러니까 이게 나무를 보호할 목적도 있지만 이렇게 깔끔하게 기존에 어떤 세월의 흔적을 지우고 색상도 예쁜 걸로 바꾸고 집을 약간 리디자인하는 효과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호에 맞게 기분에 맞게 고르셔서 한번 해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다그닥TV 달라미였습니다.